어 추석 덕담이 화끈하게 왔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이오 8승 8패네요 지지오 랜덤이에요 블랙라벨 님 슈퍼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미션 드립니다 초반 인구 3마리로 시작하기 또 감사합니다 헤란드 토스전 1군 1마리 근데 이제 공방에서는 제가 빌드는 자유롭게 할게요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랜덤을 골라버림 자 걱정 마세요 제일 못하는거 나왔으니까 DYR 님 슈퍼채팅 10,000원 DYR 님 또 10만원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테란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 친구 아이디 어디서 본거 같은데 여러분 최근에 얼마전에 약간 초면이 아닌거 같은데 누구지 나는 기억이 안나 누군지 근데 그 약간 어디서 낯지 있는 그런게 있어 뭐 해보면 알지 않을까 회원초이 님 슈퍼채팅 2,300원 감사합니다 저는 라이브에서 아직 성현 님의 배틀크루저를 못봐서 많이 아쉽네요 우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찰 한번 가볼거구요 정찰 한번 가볼거구요 아 collar 맞대님 동번 لكن 감사합니다 어제에요 ? 어제 일인가? 이따가 이 게임 끝나면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은 혹시 어제 핵을 맞으셨나요 ?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어허 자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혹시 핵 맞으신적 있나요 최근에 이렇게 물어 봐야겠다 어? 정찰이 옵니다 상대 야 맞아 배럭 더블이 약간 발작하는 친구였어 맞는 것 같은데 왜요? 이 친구 근데 프로그램 바로 빠진 거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보는 시각이 어? 이 빌드가 문제가 아닌데요 왜 그럴까 전진건불 할 것 같은데 이거 전진건불 이제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 대각선이군요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뭔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바로 빠진 이유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전진건불입니다 이거는 주변 순찰을 한번 마린으로 돌아야겠구만 자 아니면 생더블이거나 멀틱 따라가네요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또 감사드리고 일단은 핵 지금 이제 핵 쏘지는 말고 다른 걸로 가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만나네 다음날 일단은 세상이 좀 좁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서 어 일단 원게이트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원게이트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상대는 날 모를 수밖에 없고 난 다른 아이디거든 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한대씩 때려줘 볼까 체력을 한번 깎아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약간 온리 벌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처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줘 보자고 일단 드라군이 공격을 하다가 빠졌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의도일까요 자 일단은 선풀을 계속 지어줄 생각 소목과 마인업을 눌러줄 거고요 자 자 한번 날아볼까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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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리플까지 가져갈 생각이에요 저는 트리플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생각 아 파머리도 하나 올려줘야겠다 일단 자 벌처 나오고 있고요 남자친구는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오오 멀티가 없습니다 일단 상대 멀티가 없다는 것은 약간 좀 뭔가 있는데 자 터렛 하나 지워주면서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공격적으로 캐리어일 수도 있고요 자 벌초가 빠져나왔고요 대놓고 한번 내려줘볼까 드라그는 일단 많습니다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한번 또 수비적으로 잠깐 해줘야겠습니다 여기도 터렛 하나 지워줄거고 자 대놓고 일단은 멀티를 먹는 중 대놓고 말이죠 가스를 그래도 좀 파야겠는걸 벌초만 쓰더라도 업그레이드까지 하려면은 워낙 많이 드니까 말이에요 일단은 마인 수비를 한번 잘 해줘야겠습니다 수비를 당대가 이제 공격적으로 온단 말이죠 공격적으로 멀티 쪽으로 오나요 멀티 쪽으로 멀티 쪽으로 하지만 멀티는 이제 수비가 가능 시즈모드 업만 대빈다면 말이죠 이 정도면 됩니다 들어가 보던가 수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를 슬슬 늘려줄 생각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지금 팩토리 늘려주고요 마인 한 번 더 메꿔주겠습니다 멀티가 빠른걸 보고 좀 당황을 했나본걸 팩토리 쭉쭉 늘려줄거고요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있고 당황은 괜찮습니다 팩토리 쭉쭉 늘려줄 생각하고 마인을 잘 깔아줘야 돼 마인을 오호 이 친구 마인을 몸으로 제거하는 모습 화끈합니다 아주 잠깐 이제 드라군이 죽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지영애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라고 숫자가 드리게 됩니다 8승짜리 파고가 사피 안껴준 사람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드리고요 쭉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자원을 바탕으로 쭉쭉 올려줄거에요 쭉쭉 스캔들 다 달아주고요 걸쳐 생산에 일단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걸쳐 생산에 팩토리도 계속 늘려줄 생각 지금 벌써 8팩토리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업그레이드 좀 있으면 1업 찍어줄 예정이고요 자 금방금방 모이고 상대 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빈터 갈 준비합니다 자 드라군이 어디 있을까요 드라군 한번 일단 경력이 좀 많으니까 잠시 수비적으로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1업 찍어줄 준비 해주고요 자 일단 계속 왔다갔다만 하는 중 여러분들 계속 왔다갔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마인 제거를 하면서 마인 제거를 유도하면서 자 드라군 일단 공격적인 위치에 있구요 자 드라군 일단 공격적인 위치에 있구요 별치 일단 3군데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드라군 일단 소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나도 자 상대방의 움직임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최대한 때려주면서 말이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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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싸워 좀 볼까요 그러면 내부대로 말이지 자 드라군 일단 좀 많기는 한데 말이죠 마인 잘 깔아주면서 벌처가 많습니다 벌처의 힘으로 퇴로를 쭉 차단시켜 주겠습니다 일단은 길막 길막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깔끔한 제거 그러면서 멀티 하나 추가요 자기 자신의 봉인을 했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로 갈 생각입니다 멀티를 제거해줄 생각이에요 멀티 멀티는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자 프로브도 한번 잡아줄 생각입니다 프로브 프로브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죠 막아도 이제 막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질런 한번 잡아줄 거고요 업그레이드랑 팩토리 쭉쭉 늘려줄 거야 한 번 더 죽은 만큼 또 나옵니다 죽은 만큼 자 죽은 만큼 또 나온다는 거 뭐야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이제 벌처가 들어갑니다 상대는 자원을 못 판단 말이지 자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12시도 먹어주겠습니다 12시 이 친구 근데 포기를 오 포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어 몰래 멀티를 했어요 몰래 멀티 그래요 뭔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는 자 여기를 일단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제거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 라인 한번 깔아주면서 비벼주면서 어떻게 안 되나요 일단 자 가자 좋아요 하나 일단 빼돌려가지고 여기도 일단 넥서스 깨주고요 자 멀티비가 추가 열한시도 먹었나요 설마 열한시도 먹지는 않았고 자원을 일단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명력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자 업그레이드 2너 완료 조국이 문제일까요 종족을 탓을 한다라 어 자 과연 그게 문제일까 아비터도 넣었었군요 자 걔도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아이고야 상원님 5만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도 시원하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투스타 아비터 자 5천원 또 감사드리고요 방식 방을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를 어떻게 어제 일을 어떻게 말할까 잠깐만 방제가 뭐였더라 네 아 여깄다 수고 옴키 뭐할까 추천 부탁 뭐할까 뭐가 좋을까 어 토스 옴키 형은님 또 5천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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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는 계신가요 양시족 집에서 아 가림맛 맞죠 아니요 안갔어요 저는 정체를 좀 밝혀볼까 이거 이거 피차 갔네요 오오 혹시 어제 스타셨나요 스타셨나요 구슬강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구슬강님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오호 오호 어제 스타를 했다고 합니다 100%죠 그러면은 혹시 혹시 핵 맞으셨나요 어제 핵 맞으셨나요 말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예 예 뉴클리어요 테란 해포탄 토 올려주겠습니다 어제 맞았나요 해서요 궁금해서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 어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백순사람이여 백순사람이여 하하하하 맞네요 어 맞네 잠깐만 퍼즈 걸었어요 하이 하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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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 해볼까 나야 또 만나네 어 잠깐만 퍼즈까지 걸었다고 이거 어 어제 열 받아서 2시에 잤어 어 미안하다 어 잠을 설치게 했네 어 엄마한테 전화왔는데 화내면서 받았어 어 이걸 내 탈한다고 어 아무튼 미안하다 어 아 이분 풀어 이분 풀어 이렇게 또 만나네 어 어 키보드 숫자 두개나갔어 아이고 열개선물도 감사합니다 오늘 악마고 내려쳐가지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청동오리님 아이고 청동오리님 또 2천원원도 감사합니다 진정해 우리 일단 이거 시작할까 아이고 또 백개선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디로 왔어 어 학원님 하이요 물결표 물결표 늦었네요 또 어서오시구요 갑자기 그 어제 기억이 좀 떠올랐나보네 상대 어 점심 맛있게 먹어 하하 나 초립 고양이거든 어 상대는 매우 화가 나있다고 시작하자 어 어 제이비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넌 잘못 걸렸어 추석선로 등록되는 감을 선사해버렸다고 자 살살해줘 어 잘 잘 난 이번에 다크야 자 나크 뱅이님 슈퍼채팅 2천5백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자 어 이렇게 또 만나다니 어 진 진정해 어 자 다크가 저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다크가 장대가 어디 있을까요 2천5백원 감사합니다 2천5백원으로 또 감사합니다 하하 자 멀티를 또 먹어둘 생각입니다 드라그 취소해야 드라그 취소했어요 돈은 들어왔습니다 자 잔상은 있지만 돈을 좀 아시기기 위해서 다크를 감사합니다 이틀에 걸친 시리즈물이라고 아 이거 또 후원 또 감사드리구요 오지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가로인거 같은데요 가로 가로입니다 자 제발님 슈퍼채팅 2천5원 감사합니다 제발님 또 또 감사드리구요 어 잠깐만 다크 맞다 다크인거 안다 이러면 여러분 다크인거 들켰어요 원래 그 앞마다 보여주면 안되는데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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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다크인가요 자 시기적으로 상대를 때 흐물거리는게 없는거 같죠 자 미래의 나야 그때는 주식올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둔토리다 어 자 다크가 일단 빠르다만 웃져버릴거 같기는 한데 말이야 웃져버린가요 웃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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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3개 3게이트 일단 웃져버 개빠른데 아줌마 웃금 잡았는거야 심현웅님 슈퍼채팅 5천5원 감사합니다 수액자는 이렇게 암살자 모임에 가입하겠지 아이 두구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히 봐야됩니다 다크 자 나오고 있죠 일단은 그러면 들어갈생각 병력 굉장히 많아요 한번 잘 막아줘야돼 자 감자님 슈퍼채팅 2천5백원 감사합니다 멀찍 없기 때문에 오린이 오린이나 갈지 오린 오린 오린입니다 오린 상대 슬슬 옵니다 슬슬 슬슬 이거 막히거든요 다 썰리고 있어요 다 썰리고 있습니다 상대역 좋아요 좋아요 뚝해 울지 말고 얘기해 울고 있습니다 상대역 네이터 게이터도 올려줄거고요 아냐 리플 봐봐 어 그럼 택 아닌거 알겠네요 아유 또 후원 감사합니다 막히는게 당연한거야 어 왜하려 하지마 어 막히는게 당연하니까 어 너버 날려준버리기 화이트 프로루스 너버 날려준버리기 한번더 여기 한번더 자 이렇게 GG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강인남 볼까 어 강인도 있네요 어 강인도 있네요 수고 웅이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라이브 첨이네요 다들 추석 마무리 잘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젠 화났는데 게임 게임을 하면 안된다 어 나 나 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 머리 좀 지키고 있어봐 기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라떼 아이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상대 어제 8승 1패에서 지금 8승 10패된 것이라 동드랍 갑니다 막아보세요 동드랍 갑니다 막아보세요 제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이젠 살짝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지을 것만 같던 어둡고 길고 길었던 날들로 함께여서 고마워 함께여서 고마워 수고했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파했던 기억들 모두 흘려버리고 모든 사람 희키키 일꾸막기 개고스내 대기실에 사는 내게 말의 수고했어 오늘 미안하다 늦었다 급했네 어 무슨일 있었나요 심현우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화보야 이 친구 저구 고려게 고고 저그할게 그럼 뭐해 골라봐 수리님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너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상대 강퇴 1대1대1은 안되지 2천원원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